안녕하십니까 일반 물리학 연습문제 풀이 2장 할체례입니다. 2장의 직선운동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 보도록 할텐데요. 직선운동은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물리를 배운 사람들은 엄청 많이 들어왔죠. 문제가 물리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데 수학적으로 약간씩 꼬아 놓은 것들은 수학의 응용문제 분위기가 많이 나는 그런 영역이죠. 자 문제를 보면은 첫 번째로 2번 문제부터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내용이고 난이도는 쉽게 나와있네요. 자 2번 다음 두 경우의 평균속도를 구하여라. A번은 직선경로를 따라서 1.22의 속력으로 73.2미터를 걷고 3.05의 속력으로 73미터를 달리는 경우 그 다음에 B번은 직선경로를 따라서 1.2의 속력으로 1분 동안 걷고 그 다음에 3.05의 속력으로 1분 동안 달리는 경우 그 다음에 C번은 위 두 경우에 대해서 각각 X, T 그래프를 그리고 평균속도 어떻게 구하는지 나타내라 하는 거죠. 자 평균속도의 정의는 평균속도의 정의요. 얘는 델타 T분의 변이 델타 X가 되죠. 그래서 델타 X의 부호에 따라서 평균속도의 부호도 이제 플러스 메뉴가 가능한데 1번은 지금 속도가 처음에 1.2로 73.2를 걷고 그 다음에 3.05로 역시 73.2를 걸었어요. 그죠? 그래서 전체 구간의 평균속도를 구하려면 델타 T분의 델타 X 그래서 전체 시간이 이 속도로 이만큼 걸을 때 시간을 T1 그 다음에 이 속도로 이만큼 걸을 때 시간을 T2라 그러면 전체 시간은 T1 덕에 T2가 되고 전체 변이가 이동한 거리에 합이 되는 거죠. 일직선이니까 그래서 T1을 구해보면은 요건 이제 일정한 속도로 걸었으니까 거리를 속력으로 나눠주면 시간이 나오는 거죠. V1분의 S1 그래서 60초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T2는 역시 마찬가지로 V2분의 S2 해가지고 24초가 되네요. 그래서 전체 평균속도는 그 요 값을 대입을 한 것이 이건데 시간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시간은 계산했는데 요건 안 해도 바로 대입할 수 있는 것이 T1, T2를 요 관계식을 대입을 했더니 그죠? 그러면 사실은 똑같은 거리를 다른 속도로 움직인 건데 이때 S가 얼마인지는 상관이 없어요. S는 다 약분이 되고 남는 것은 속도의 관계가 남죠. 그죠? 이 결과를 딱 보면 조화 조화 평균이죠. 조화 평균. 그죠? 합분의 곱의 두 배 같아서 그 V1분의 1 더하기 V2분의 1 전체 역수가 되는 거죠. 두 배 그래서 전체 평균이 S를 몰라도 V1하고 V2만으로 표시되는 거고 값을 대입해 보니까 1.74가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의 정의식. 어려운 건 없죠. 자 두 번째 B번은 V1이 1.2이고 시간이 주어졌죠. 1분. 그 다음에 V2도 역시 1분. 그래서 이제 전체 평균 속도는 전체 시간분에 변이가 되는데 이때는 이제 시간이 똑같으면 변이가 달라지죠. 거리가. 그래서 S1의 값은 V 곱하기 T 해서 73.2m가 나오는 거고 S2는 183m인데 이거 오타네요. 세크가 아니라 미터가 돼야 되죠? 183m가 돼서 대입을 하려고 했는데 아 여기서도 이거 안 구해도 되네요. 안 구해도 되고 시간이 지금 같은 시간이거든요. T1, T2가 같죠? 그러니까 V1, T, V2, T 대입해 보니까 T가 약분이 돼서 얘는 두 속도의 산술 평균이네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다른 속도로 나눠서 갈 때는 전체 평균이 산술, 속도의 산술 평균이 되는 거고 같은 거리를 나눠서 다른 속도로 갈 때는 조합 평균이 되느라 하는 겁니다. 이건 결과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평균 속도의 정의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계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2.14m per sec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C번은 그래프로 패시하라고 그랬죠? A번의 경우는 X하고 시간에 관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것이 이제 속도가 X는 V, T의 관계니까 1차 직선이 되는 거고 기울기가 바로 속도가 되는 거죠. 이 그래프의 기울기. 그래서 처음에 1.2 속도, 1.2 기울기고 그 다음에 3.05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더 길어, 급해지죠. 그래서 S1만큼 이동하고 S2만큼 이동하고 A번은요. 그러면 이제 이때 요게 S1이 되는 거고 요게 S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같은 거리만큼 이동했다가 되는 거고 해당하는 시간이 60에 84가 되죠. 그래서 전체의 평균 속도를 구해라. 그러면 시작점에서 끝나는 점까지의 선분의 기울기가 평균이 되는 거죠. 전체 평균. 그래서 84분의 146이랑 같은 결과가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번은 시간이 똑같았죠? 그러니까 60초, 120초. 그죠? 그래서 1.2의 기울기, 3.05의 기울기가 되고 그 사이에 이동한 거리가 73하고 합해서 256이 되게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작하고 끝점을 잇는 선분의 기울기가 바로 평균 속도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0분의 256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간단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1절의 내용이고 난이도가 쉽다고 나오는데 5번, X축을 따라서 움직이는 물체의 위치가 X이퀄 3T-4T제곱 더하기 T3제곱 그래서 3차 방향식으로 표시가 돼요. 시간에 대해서 X는 미터이고 T는 초이다. 다음에 시간에서 물체의 위치를 구하여라. A, B, C, D까지. 1, 2, 3, 4초. 그 다음에 2번은 T가 0과 T가 4초 사이에서 물체의 변이를 구하여라. 그 다음에 F는 2초와 4초 사이에 시간 간격 동안은 물체의 평균 속도를 구하여라. 그 다음에 G는 T가 0과 T 4초 사이에서 그래프를 그리고 F의 해를 어떻게 구하는지 나타내라. 하는 거죠. 뭐 그냥 대입하는 수준이에요. X가 있고 변이를 구해라. A번 T가 1초 대입하면은 0이 되죠. 그죠? 3-4 플러스 1에서 0되고 2초 대입하면 2m 3초일 때 다시 0이네요. 그 다음에 4초일 때 12m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0하고 4초 사이에 변이 구해라. 변이는 그냥 빼는 거예요. 나중 빼기 처음. 4초 빼기 0초가 돼서 4초가 지금 12m고 0이 0은 따로 안 구했네요. X가 T가 0일 때 X는 0이죠. 0, 0, 0. 그죠? 그래서 바로 12m가 변이가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번이 뭐였어요? F번이 2초에서 4초 사이의 평균속도 구해라. 그럼 평균속도 델타 T분의 델타 X 그러면 2초에서 4초까지니까 델타 T는 2초가 되는 거고요. 4-2에서 2초가 되는 거고 델타 X는 4초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면 되죠. 그래서 나중 위치가 10이고 얘가 12이고 2초일 때 얘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러니까 부호 조심해야 돼요. 원점보다 왼쪽으로 2m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더해지죠. 전체 변이는 플러스 14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2분의 2초 분의 14m에서 7m 퍼세크가 평균속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G가 0에서 4초 사이에 그래프를 그려봐라. 그럼 이 3차 곡선을 그래프를 그려야겠죠. 손으로 그리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고차 다항함수에 그래프 그리는 거 미 극값도 찾고 절편도 찾고 해서 그려보도록 하고요. 컴퓨터 이게 지금 그래프를 그리는 것 자체가 정확하게 그려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대상이 우리가 그래서 그냥 컴퓨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그려봐라. 그러면은 컴퓨터를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죠. 바로 그냥 컴퓨터를 그려보니까 이러한 3차 곡선이 되는데 시간이 0에서 4초까지만 그린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여기서 이제 평균속도가 2초에서 4초 사이에 평균속도였죠. 그러니까 T가 2초일 때 이 점이고 2, 마이너스 2 변이가 마이너스 2였고요. 그 다음에 T가 4일 때 변이가 10, 변이가 아니라 위치 위치가 마이너스 2였고 위치가 12m였죠. 그래서 처음 시작점하고 끝나는 점을 잇는 직선이 되죠. 직선의 기울기 그러면은 가로 길이가 2가 되는 거고 세로 길이가 여기 12에다가 2 더하니까 1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분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랑 같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프상의 평균속도는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기울기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요. 순간속도는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런 문제였고요.